62번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달로기를 끊었을 때 달로기가 나옵니다 DS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끊었을 때 여러 가지 파괴 작용을 일으킨다 다음 그림에서 유입차단기 차단순서와 유입차단기는 일반차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단순서와 투입순서가 안전수칙에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달로기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에서는 개폐기와 차단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개폐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쉽게 저는 정말 쉽게 그냥 우리 안전산업안전시험에 관련되는 수준에서 말씀드립니다 비종봉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전기를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빠르게 통과하시면 되겠죠 개폐기는 열고 닫는 것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스위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위치, 전기 스위치 켜세요, 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스위치가 개폐기, 열고 닫는다 연다는 것은 개로 하는 거고 폐는 폐로 하는 건데 개로 하는 것이 전기를 끊는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할 건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전기 회로들을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여기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하라고 얘기하죠 부하는 전기가 걸려서 전기에서 전류가 흘러서 일을 하게 되는 거 전구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것들이 다 부하라고 한 덩어리로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하에 선풍기를 키려면 이 스위치를 연결해야 되겠죠 지금은 스위치가 끊어져 있죠 안쪽에서 봤을 때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면 되죠 문이 열렸으니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열렸다고 해서 지금 상태를 개로 또는 개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서는 개로, 개방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전기를 끊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차단이라고 얘기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스위치를 끊었다, 스위치를 차단했다, 개폐기를 개로했다, 개폐기를 개방했다 전부 다 같은 말인 거죠 폐로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폐로가 되죠 닫혀버리잖아요 그래서 폐로라는 말은 아, 투입을 했구나 전기를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부하가 작동이 되는구나 선풍기가 돌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로 개방하는 것은 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폐로 가는 건 아, 전기를 연결해서 전류가 흘러가게 해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단기는 뭐냐 차단기도 똑같습니다 차단기도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개로 하거나 폐로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게 차단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는 조금 구분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면 개폐기라는 것은 부하 방금 부하를 봤죠, 그죠? 부하 상태에서 전열기가 작동되고 있을 때 부하 끊으면 무부하, 부하와 무부하 상태에서 개로 하거나 폐로 할 때 사용하는 게 개폐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등을 켜고 끄고 할 때 다 개폐기 스위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차단기도 마찬가지예요 부하 상태나 무부하 상태에서나 다 이 차단기를 내리면 전기가 꺼지고 차단기를 올리면 투입하게 되면 폐로 되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차단기도 그런데 그 두 가지는 공통으로 똑같은데 한 가지 더 차단기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상 상태에서, 고장 상태에서, 응급, 긴급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상에서 벗어났을 때 정상에서 벗어나면 뭡니까? 이게 사고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이 사고를 긴급하게 빠르게 차단해서 이 사고로 인하여 그 다음에 발생하는 감전사고라든지 화재사고라든지 과전류로 인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일 쉐이프죠, 그렇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이 가능한 것이 차단기입니다 이상 상태에서 차단이 가능한 게 차단기다 이상 상태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과전류라든지 과전압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전차단기, 누전이 정상입니까? 누전은 누설전류잖아요 전류가 누설대가 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야 될 길에서 밖으로 쇠 나갔으니 이게 사고 아닙니까? 정상을 벗어났으니까 그러면 이런 이상, 사고에서 차단이 딱 되도록 하는 것이 누전차단기거든요 그러니까 누전개폐기라고 하면 잘못 쓰는 용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단기와 개폐기 조금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개폐기나 차단기 중에서 달로기라는 것이 아주 특이하다라고 해서 좀 알아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달로기는요, 부하 상태에서 작동할 수가 없어요 모든 개폐기와 차단기는 부하와 무부하에서 다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달로기만큼은요 반드시 무부하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하 상태에서 사용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불이 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의 충전 전로를 개로하거나 폐로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달로기를 조작하려면 무부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부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달로기 외에 차단기가 따로 또 하나 필요한 거죠 왜? 앞에서 차단기를 차단해야, 개방해야 무부하가 되거든요 그렇게 무부하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달로기를 조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유입 차단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로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에 부하가 있어요 부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좌에서 우로 올 때에 오른쪽에 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좌측에서 전원이 공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교재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넣어주는 게 더 정확하죠 없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달로기, 여기 달로기가 있죠 DS라는 게 달로기 아닙니까? 달로기를 조작하려면 달로기는 만약에 50이라는 게 유입 차단기인데 이 유입 차단기를 투입을 했으면 만약에 유입 차단기를 투입이 돼 있는 상태라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부하 상태에서 얘를 연결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50일을 먼저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요 50일을 먼저 차단하면 얘를 먼저 개방을 하면 개로를 하면 전원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무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 무부하 상태에서 달로기를 차단을 해주는 거죠 얘를 개방, 개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유입 차단기는 일반 차단기를 개방, 차단해서 끊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무부하 상태에서 얘를 차단해주면 됩니다 차단이든 투입이든 항상 달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해야 됩니다 차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투입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단할 때는 여기를 먼저 개방해서 무부하로 만들고 하는데 여기도 달로기가 있고 여기도 달로기가 있어요 어느 달로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항상 부하 쪽에 있는 차단기를 먼저 조작하는 게 전기에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하 상태에 부하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다합원을 먼저 개방해야 됩니다 차단하는 거죠 그 다음 부하에서 멀리 있는 쪽 가합원의 달로기를 차단하면 되겠죠 그럼 차단 순서는 뭡니까?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되고 여기가 3번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차단했습니다 투입하려고 합니다 투입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부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유입 차단기를 먼저 투입해서 연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흘러버립니다 그럼 부하가 되죠 부하에서 얘를 연결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입을 할 때는 현재 지금 끊어져서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에서 먼저 투입을 해줘야 돼요 달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투입도 하고 차단도 한다 이걸 아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투입할 때도 부하 쪽을 먼저 해야 되죠 두 가지가 있다면 그래서 여기를 먼저 투입해 주고 그 다음 아직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무부하 상태니까 여기 먼저 해주고 마지막으로 유입 차단기를 투입해서 폐로 시켜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달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조작한다는 걸 그대로 지켜준 겁니다 차단할 때도 그랬고 투입할 때도 그랬고 그러면 앞에 먼저 차단이 나오니까 차단은 나, 다, 가 순으로 가야 됩니다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두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투입할 경우에는 두 번째가 투입이죠 투입은 다, 가, 나 다, 가, 나 로 가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다, 가, 나, 육이 있네요 이건 틀렸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차단과 투입이 다 맞는 건 4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항상 똑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과락을 면하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문제 인정하시죠 그죠 다음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도 꼭 맞추셔야 될 문제입니다 transpalm 어젯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